한국의 유형 처음 받아보는 되게 놀랍지? 맞아 놀라 근데 은근히 히컷 걸고 있는 거야 지금 약해서 못 받겠어 약한 것 같다 와우 왁싱구가 있어서 이렇게 잘 된다 아 멀렸어 이 테이프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남편 차주인가요? 어? 오 진짜? 부담스럽네? 꽤나 나지? 두개는..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네이버는 안 돼 그거 하면 좋은데 뒤에 손이 약간인 거 아니야? 왜 내 생각이야? 그래서 손이 먹지 않을까?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더 이상해 요리에서 그니까 공이 아 이거.. 이거 이따 받아봐 뭐 하세요? 아 오늘 안 걷는다 뭐라고 하세요? 너무 좋아 아 뭐.. 너무 작가운데? 잠깐만 가만히 가만히 가 주저ас flames 주저zi 아.. 구문 못 맞 ожог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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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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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야 이제 그만 할까요? 아 아파요! 왜 이렇게 못 받냐고 목소리가 잘 되지 왜? 왜 이렇게 못 받을까? 아니